네 안녕하세요. 사랑과 결혼은 전쟁이라고 근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근대가 사랑과 결혼을 전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중세 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건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결혼은 전쟁이다. 이건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죠. 중세가 끝나자마자 예전에 없던 종교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위계순전쟁, 신대륙탈취전쟁, 제국전쟁, 세계대전, 지역전 주를 이었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를 근대가 이끈 거예요. 근대는 실제로 진짜 암흑의 시대죠. 중세 때는 정의로운 명분 없이 전쟁을 하지 않았죠. 1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때도 많았고 있어 보았자 전쟁해봤자 한나절에 끝나버리죠. 소규모 전쟁이죠. 소규모 전쟁이 대다수고 일주일 이상간 전쟁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거짓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속이고 대량 살상을 하다 못해 이제는 핵폭탄만이 대량 살상을 막는 도구가 되는 그런 말 그대로 깡패들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외교의 균형은 말이에요. 정당성의 균형이거든요. 원래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누가 오르냐 그르냐 이게 외교의 전면에 섰었어요. 중세 때는. 근데 근대 때는 뭐냐면 누가 주먹이 더 세냐 이게 이제 외교의 전면에 서기 때문에 이런 전쟁들이 무지막지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끔찍하죠. 이 근대 전쟁들이 이게 이제 시대정신이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뭐 좁게 얘기하면 민중의 푸식해 크게 얘기하면 시대정신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낸 거죠. 중세 때는 무엇보다 전쟁에 대한 자세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하는 꼴이 바깥에 나가서도 쪽박이 깨지는 거야.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건 가정 내에서의 삶이나 가정 바깥에서의 삶이나 같다 이 말이죠. 미셸 푸과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집 안에서 만들어진 조직은요. 바깥 사회의 조직과 조직을 반영한다 이 말이죠. 수없이 많은 전쟁 전술이 중세 때도 있었어요. 중세 때는 수류탄도 있었고요. 화양무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썼죠. 그런 식으로 전쟁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72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루이 15세가 어떤 화학 발명가가 자기네 공정에 들어와서 이 폭탄을 쓰면 해상 전쟁에서 물 위에서도 불이 살아남아 있다. 물 위에서도 타는 불이라고? 깜짝 놀랐죠. 루이 15세가. 그리고 저 새끼 잡아 족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저 따위로 하냐고 그랬다고. 그런데 근대전은 뭐예요. 게릴라전, 폭탄살상, 참호전, 드럽고 소모적인 전쟁이 끊임이 없잖아요. 중세 때는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중세 때는 우크라이나든 뭐든 간에 이런 더러운 대리전쟁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중세 때는 항상 배려가 있었습니다. 배려가 있었고 전쟁하면서도 배려가 있었다고. 중간에 잠깐 쉬자 그러고 다친 사람들은 좀 묻어 주자 그러고 또 중재하는 사람들이 항상 중간에 있었고 협상을 항상 염두에 뒀고 이겼으면 용서하고 졌으면 물러나고 적군에 대한 기사도가 있었죠. 중세전쟁의 모습은 중세 두 남녀의 사랑의 모습과 닮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올린 그 네 차례 중세 사랑의 모습을 결론을 안 내렸어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중세의 사랑은 크게 봐서 다 예외가 있고 그렇지만 크게 봐서 다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한테 애정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식 사랑이었다 이거죠. 애골복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열정의 기억을 그냥 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결혼하고 그 결혼하면서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사랑은 기억 속에서 뭐라 그럴까 삶의 지혜로 변한 거죠. 두 번째, 사랑은 기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 이후 두 남녀가 함께하는 삶으로부터 스스로 만들었다. 만들어지거나 만들려고 했다. 물론 사랑이 결혼 이후에 왔다는 것이지 결혼이 사랑을 만든 인자는 아니다. 결혼을 통해서 삶을 배우듯이 사랑도 배워갔다는 것 뿐이죠. 결혼이 중요한 인자는 아니다. 촉발죄는 됐겠지만 세 번째, 중세 부분은 서로 새로운 사랑을 찾기도 했습니다. 삶의 출구도 찾았다 이 말이죠. 딱 막힌 사이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불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흐리 불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건데 그 불륜은 결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거죠. 이는 당연히 교회에 의해서 처벌받는 일이었지만 중세의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처럼 혹은 20세기처럼 결혼이 불만족스러워서 대리만족으로 찾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불륜이라고 하는 게 독립된 또 다른 사랑이었다 이거죠. 되게 진솔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중세의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의 선을 넘지 않았죠. 이 불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남녀를 그냥 축제 이벤트 하듯이 한 바퀴 돌리고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목숨 거는 게 아니었다 이거죠. 네 번째 이 부부의 삶이 말이야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중세 사가들이 얘기하는 말이 맞아요. 개인의 열정을 이성으로 억누를 수 있었다는 거죠. 중세의 정신세계가 형이상학적이고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웃기는 건 뭐냐면요. 열정 때문에 이성적인 삶을 망치는 경우는 오히려 과학주의 시대라고 하는 18세기 19세기에 나타나게 돼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는 이성적이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얘기해놓고 열정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성적인 삶이 망가져갔던 게 18, 19세기였어요. 이게 삶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중세의 사랑을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허무주의, 운명주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르죠. 그런데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운명을 받아들여라. 허무주의,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는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허무주의죠. 그 방향을 거꾸로 틀어버리는 거야. 기존의 허무주의 철학을 내면화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원할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허무주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욕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이게 이제 내부적인 허무주의가 되잖아요. 웃기는 건 뭐냐 하면 또 이게 바깥 사회에 대한 허무주의를 내면의 허무주의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발이 시작돼요. 희한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 연극 무대의 여배우의 할머니가 있어요. 헬렌 헤이즈라고. 헬렌 헤이즈라고. 무기의 자리까라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주인공을 했는데요. 이 여자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인데 남편이 독실한 프로테스탄트야.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전쟁과 같다 그랬습니다. 전진도 했고 후퇴도 했고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고독이 휩싸이기도 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야 되고 가끔 위협도 하고 지루하고 마음의 공성전이다. 성을 뺏으려고 하는 전쟁이다. 이 때 나를 희생해버리면 갑자기 성숙해지더라. 이렇게 자서전을 써놨는데요. 종교적이고 그 당시 미국 20세기 초 중반의 미국은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개신교도 남편을 만나서 갈등을 겪은 거죠. 이 와중에서 이 중세의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죠.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는 거고요. 이미 벌어진 무엇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행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헬렌 헤이즈는 결혼을 전쟁처럼 살아왔는데 자기는 자기의 성문을 열었다는 거죠. 나는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나쁜 기억은 사라지고 즐거운 기억만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세상을 매번 즐겁게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결혼이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려워도 결혼을 전쟁이 아니라 공존으로 만드는 것. 마음의 폭을 넓히는 것. 이게 헤이즈의 삶의 지혜였죠. 결혼이 전쟁이 되지 않으려면 성의 문을 열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기대감을 모두 버리면 되는 거다. 남편을 존중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폭을 넓혔다. 그 뿐이야. 자연스럽게 남편을 존중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나는 이 사람의 자서서는 다 읽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장이 있어요. 12장인데 챕터 12장. 그것만 읽었어요. 한 2,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쭉 읽어보니까 내 자신을 버려버림으로써 개신교 남편과 평탄한 사랑을 만들어 갔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기억 하나만 가지고도 40년 가까이 독신으로 지냈다.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연다는 게 뭐야?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죠. 헌신과 인내심밖에 없어요. 다시 그 윌리엄 제임스로 돌아올까요? 실용주의자. 아주 실용적으로 살아야죠. 사랑도 실용적으로 하고 결혼도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마음의 힘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미국 사람들, 철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실용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보상을 바라지 말고 공짜 일을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삶의 힘이 축적됩니다. 이게 뭐가 필요해?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세요. 하기 싫은 일을 따지지 말고 매일 하라고요. 매일 하기 어려우면 이틀에 한 번씩 하세요. 자기 철학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말이 되게 실용적이죠. 매일 하기 싫으면 이틀에 한 번씩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가 와요. 그때 자기의 힘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번영본 중간에 사라진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집에 불이 나서 난리버거지로 좌절하고 있을 때 당신만은 집에 불이 나도 살아남을 겁니다. 이게 실용주의예요. 당신이 크기 위해서 당신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여유와 당신의 시간을 타인을 위해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당신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당신이 커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결혼과 사랑의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시 개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말은 미국인들한테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괴롭고 고통과 시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아주 긍정적인 삶의 선택이었다고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듯이 청교도들한테 배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급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자꾸 강조한다고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점점 커가는 겁니다. 적금통장이 돈의 저축이라면 급력은 마음의 저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적금통장은 저축한 한도 내에서 물질적인 욕망을 성취하게 하지만 이게 물리적인 저축이라는 게 욕망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에요. 욕망이나 한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타인을 인내하고 자기 자신을 급력시키는 것은 거꾸로 욕망을 억누른다고? 그럼으로써 물리적 저축도 보관시킬 수 있어. 무엇보다 마음의 공간을 넓힙니다. 헬렌 헤이지가 했던 것처럼 마음의 공간이 확 넓혀져요. 마음의 공간도 욕망과 같이 한도가 없기 때문에 욕망이 하나 사라지면 그 공간이 자유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뭡니까? 자기 욕망을 없애버리면 그 자유의 공간을 변해버리는 거다. 삶이 제공하는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 음식하면 음식이 남잖아요. 돈이 남잖아요. 식사시간이 남잖아요. 마지막으로 여유가 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 나가고 보면 자유의 공간이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 공간을 사랑으로 대체하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이 되는 거죠. 정, 프라그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세가 우리한테 남겨준 사랑과 결혼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